대통새끼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대통새끼가 되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대통새끼? 아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는 대동세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동세상을 만드는 세기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대동세상이 되는 세기가 되지 않으니 별짓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절대 대통새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이상한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한 집마다 바보갖고 우리를 쪽팔리게 하는 새끼입니다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더니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영국 여왕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교통통제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예 두 시간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보면 귀신이 들릴까 그랬나 봅니다 그럴 거면 영국은 뭐하러 간 겁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짜 여행을 간 겁니까? 아 이 험한 새끼 험한 석기입니다 석기 도자기 있잖아 도자기 석기 새끼 아니고 석기 일본 총리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회담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정성이 갸륵해서 만나 주었다는 일본 언론발 기사를 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직도 식민지 시대인 줄 알아봅니다 아 이 등신 새끼가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플랜 B가 작동한 거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현안을 다 이야기했다고 사기를 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30초가 걸립니다 아 이 모질 새끼 저는 새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기라고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반스 목사 정광훈이한테 고발을 당한 이후로 두 번째인데요 동로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촛불행동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합니다 고발로 저를 귀찮게 하고 가짜뉴스로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촛불행동에서 촛불행동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받았으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여기서 10원은 윤짜장 장모 10원이 아닙니다 저는 집행위 밥을 사면서 촛불행동을 해왔습니다 고생하는 실무진들 안쓰러워 회식시켜주면서 촛불행동 집행위원회를 했습니다 후원금 허투루 쓰면 안된다고 제가 나서서 밥을 샀습니다 내 돈으로 밥을 사는 것이 유용입니까 어디서 갯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답니까 전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수익을 제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통장으로 후원을 받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1인 유튜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 가져가지 않고 그 후원금으로 수많은 곳에 지원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촛불행동 돈에 손을 대겠습니까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고발도 당했는데 여러분 선물 하나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양희성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제가 팟캐스트 시절부터 방송 경력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44만 명도 안됩니다 문재인 빨갱이 했으면 10만 20만도 진작에 넘었을텐데 그렇게 안했더니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제 방송은 불교, 카톨릭, 무신련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희독교인들도 듣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민주시민이라면 제 방송을 꼭 구독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집회를 송출하고 계시는 모든 채널들도 구독해주십시오 도움드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화를 꺼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어차피 송출 안되는 채널이 있으니까 빨리 전화를 꺼내서 검색하십시오 유튜브 검색하셔서 양희성TV도 찾으시고 안지걸TV도 찾으시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김건희 아닙니까 여러분 용암모당만 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용암목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예배단을 정리했습니다 교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용암목사 아닙니까 권이야 용암목사 여기 있다 나 건드리면 네 정권 망한다 저것들이 이 용암목사를 건드렸으니 이제 이 정권은 곧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아스팔트에 앉아 촛불을 들었는데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실망을 안하겠습니까 또 촛불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만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다 때려치고 여행이나 다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누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은 구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을 탄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으로 구호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경상영 경상영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